다른 애들 내 꿈은 선생님이다 변호사다 그럴 때 난 엄마랑 소담이 지키는 거다 그거 말곤 바라는 거 없었어 내가 바라는 거 딱 그거 하난데 엄마 내가 점점 괴물이 돼가고 있어 나쁜 짓도 막 하고 나 도와주려고 애쓴 사람한테 못할 짓 하고도 미안하단 소리도 못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미안한 거 두구두구 갚으면 되겠지 엄마 낳으면 어떻게든 갚을 거야 엄마만 낳을 수 있다면 난 어떻게 되든 괜찮아 엄마 안 자고 여기서 뭐해? 어 잠이 안 와서 뭐 줘?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술 한 잔 마시려고 내가 해줄게 앉아있어 아빠 화 많이 났지? 몰라 물어? 대체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좀 있었어 도망치고 싶었던 건 아니고? 어? 떠빌려 하는 약혼이었잖아 나처럼 나도 지윤이 좋아하는데 친구로 좋은 거랑 결혼은 다르니까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도 자기가 필요하면 매달릴 수 있어? 여자 나름이지 남자도 남자 나름이고 아빠가 맨날 꽃뱀꽃뱀 그럴 땐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했는데 너 설마 여자한테 협박 당했니? 뭐지?